삼지창 한 대가 모두 잠든 야심한 시간에 밤길을 내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는 한 대의 차 옆에 멈춰 섭니다. 남자는 삼지창을 피해 어디론가 내달린 곳에서 여자친구를 홀로 남겨두고 건물 안으로 향하는데 남자의 눈앞에 펼쳐진 건 거꾸로 매달려 죽은 시체들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여자는 결국 문짝을 뜯긴 주인 잃은 자동차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사라진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일도 제쳐두고 집에 들린 제이. 동생 베니는 형 대신 일을 해주겠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마는데 뜬금정색했던 제이는 미안한 마음에 동생에게 일을 맡기기로 합니다. 일이란 건 하룻밤 손님의 기사가 되는 것이었죠. 하룻밤이지만 차가 생겨 신난 베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저택에 도착하고 드디어 나오는 손님. 무려 이쁜 누나 두 명과 밤새 드라이브 하게 된 베니. 그렇게 손님 조이와 블레어는 밤새 파티장을 돌아다닐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티장에 도착한 그들. 한편 형 제이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무엇인가와 전쟁을 치르려 준비하는데 신나야 하는 파티장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베니에게 출입이 가능한 표식을 던져주는데 첫 번째 파티장에서 나와 두 번째 파티장으로 향하는 베니.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사라지고 차에 홀로 남은 베니의 뒷좌석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립니다. 여자의 핸드폰에서 형의 안부를 묻는 수상한 메시지에 같이 있던 가방을 열어보는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돈다발과 그 안에는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 순찰 도는 경찰이 나타나고 누가 봐도 수상할 만한 피 묻은 돈가방을 차에 두고 경찰을 피해 건물 내부로 몸을 숨기는 베니. 그렇게 허락도 없이 건물로 들어선 그곳은 주어온 표식을 급하게 내미는 베니. 그렇게 친절히 그녀들이 있는 장소까지 에스코트를 받아 올라오고 맙니다. 얼떨결에 조이와 블레어를 찾는 베니는 끝방의 문을 열게 되는데 그때 정신이 든 남자 못 볼 거를 본 베니는 급하게 도망치지만 그를 기다리던 경찰관. 베니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베니를 해치려 하는데 결국 다시 그녀들의 기사로 돌아온 베니. 그녀들이 정신 팔린 사이 눈치껏 도망치려 하는데 그녀들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로 뱀파이어들은 인간들과의 휴전 협정으로 인해 숨어 지내며 허락된 인간의 피만 빨아먹어야만 했죠. 그런 생활에 질려버린 빅터가 독단으로 협정을 깨버리고 관리자들을 사냥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이까지 건드린 빅터는 뱀파이어든 인간이든 방해거리는 모조리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이는 빅터의 행방을 쫓고 있는데 조이와 블레어가 들렸던 파티장까지 쫓아온 제이 일행들. 그러나 그곳은 이미 그녀들에 의해 피바다가 되어 있었죠. 그곳엔 죽다만 집주인만 있을 뿐 그 시각 베니와 그녀들은 세 번째 장소를 향합니다. 클럽으로 돌아가려는 천나 친구들이 베니를 발견하는데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베니 덕을 보려 하는데 비웃음 당하는 베니의 길을 살려주는 블레어 남자의 길을 살려주는 블레어의 모습에 베니는 심쿵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던 뱀파이어는 없었죠. 대신 뱀파이어 사냥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함정에 빠진 그녀들 뱀파이어 사냥꾼을 이용해 그녀들을 죽일 작정이었죠. 제이 역시 그녀들을 찾으러 클럽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들의 모습을 진짜 클럽 주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클럽 주인의 함정에 빠져 위험에 처한 조이와 블레어 그리고 베니 술 기운이 더해져 이미 블레어에 빠진 베니가 제대로 병맛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클럽을 빠져나가는 베니와 그녀들의 모습이 제이의 눈에 들어오고 마는데 뱀파이어와 함께 있는 베니의 모습에 눈이 뒤집혀버린 제이 이미 평화협정 따윈 안중에 없었습니다. 한바탕 하고 나온 제이의 뒤로 경찰이 따라 붙는데 베니를 잡으려던 빅터의 신복이었죠. 베니와 여자친구를 찾으러 빅터를 만나러 온 제이 제이의 여자친구를 야무지게 먹고 있던 빅터 베니 일행은 다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뱀파이어 그 와중에 블레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베니와 블레어는 짜릿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조이도 다른 짜릿함을 준비 중인데 한바탕 일을 저지르고 급하게 그곳을 떠나려 하는데 뒤쫓아온 뱀파이어 사냥꾼과 뱀파이어들이 뒤섞여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단신히 도망친 듯 했으나 사냥꾼의 화살을 맞은 조이는 피가 간절히 필요했죠. 마지막 목적지인 빅터의 집으로 향한 베니 약하디 약한 베니를 조용히 살려보내려는 블레어 그러나 형의 안부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데 창문으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한 베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보려 합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가는 길목에는 사람들이 피를 뽑히고 있었고 그 중 형 제이 또한 붙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붙잡히고만 베니 아무 생각 없이 적의 소굴로 들어온 건 아니었죠. 그러나 뱀파이어에겐 터무니없이 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베니를 살려보내려는 블레어 블레어 역시 그들에게 제거당하고 마는데 원격 시동에 박살난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가 되어버린 조이디로 형 제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빅터에게 물어뜯기고만 베니 미끼로 썼던 제이에 의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침 햇살을 맞이하게 된 빅터 피가 빨린 베니에게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서로의 피를 빨아주는 베니와 블레어 뱀파이어 영화에 멜로를 가미한 듯 멜로 영화에 뱀파이어의 소재를 대입한 듯 멜로와 뱀파이어 스릴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영화 뱀파이어 영화치고 다소 액션이 약한 듯해 보이지만 조이와 블레어 두 뱀파이어 그리고 베니와의 케미가 볼만한 영화 나이트티스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였습니다 get in we're running late